ㄷㄷ 아 주포지션 어디에요? 근데 서폿으로 원딜을 잘 못찍히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 저요? 아 분발해야겠네요 분발해야겠네요 분발할게요 저요? 저 원딜 서폿이요 원딜 서폿? 제가 원딜에 갈게요 네 제가 원래 탑미드로 제일 잘하긴 하거든요 아 이거 안되겠지 제가 혼자 가면서 혼자 캐리할게요 자 솔라인 갈게요 지금 몇승 몇패에요? 플라티넘 승급전 예예? 플라티넘 승급전 몇패에요? 잠깐만요 아이고 뭐하실거에요? 미드? 저요? 미드요? 네 투표도 괜찮구요 아니면 야스오 어때요? 야소? 야소 어 저희팀이 띄울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괜찮구요 제가 원래 야소 시즌4때부터 지금까지 한 2800판 정도 했구요 네 2800판이요? 네? 2800판이요? 예 제가 본캐는 제가 못밝했는데 솔직히 본캐는 제가 못밝히는데 이..이거 뭐에요? 친추를 50개 와 있는데 이게 뭐야? 친추들한테 50개 왔다구요? 네 그거 받는 순간 좋대요 토크온새끼들이에요 아 토크온이 아까 제가 친추받지말라고 했죠 안받았죠? 예 받으면은 장난아니에요 지금 해킹당해요 아 나 진짜 깜짝날렸어요 이거 뭐야? 걔네들이 걔네들이거든요 이거 받으면은 해킹당합니다 아 아 신상 털려요 아 오케오케오케 오케 오씨 깜짝이야 아 저거 순간 렉 걸린 줄 알았어요 친추를 받는거 있으면 다 삭제하세요 이상한 애들 많아요 아니요 그냥 엑스 제가 예전에 솔직히 말하면은 토크홀의 최악의 세대 중에 제가 한명이였서 솔직히 죄송한데 그래가지고 또 제가 들어가면 애들이 저 공격하는 애들이 많아요 아 공격 공격 당하세요? 아 예 제가 토크홀만 들어가면 저 테러 당해가지고 아 하기에 아까 막 쪽지 막 엄청 오길래 예 당황했어 아 근데 자 제가 이번에는 제가 죽기로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승급점 몇 회라고 했죠? 아 아니요 저 끝났어요 승급점 그냥 하시면 돼요 편한 마음으로 하시죠 아 물론 방금 전파라도 되게 편하게 하긴 했어요 저도 근데 웬만해가지고 쇼미더 원인줄 쇼미더 원인줄 블리츠 그렉 피할때는 근데 제가 아까 제가 많이 피했잖아요 꿀팁 드리자면은 엄마 네 제가 원래 원 딜러는 아닌데 방금 전파라도 좀 죄송하긴 한데 블리츠 그렉을 피하는 방법은 눈으로 보고 피하는게 아니라 마음으로 피하는거에요 진짜 마음으로요? 하나 둘 셋 하면서 이게 이게 그니까 상대편 블리츠가 끌고 싶은 타이밍이 있단 말이에요 생각해봐요 아 지금쯤 던지겠다 살짝 피하면 되는거에요 그런거는 미드에이코 미드에이코에다가 마따방테 좋아 룰루 좋은 픽이에요 지금 정옵이에요 네? 지금 이제 룰루 룰루픽 진짜 아주 스무스해요 괜찮아요? 아니 룰루 말하는게 없었어요 지금 네 빵테 궁 떨어지고 내가 귤 딱 하나 까먹어주고 그 다음에 궁 써주고 하면은 깔끔해요 몇살이세요? 몇살이세요? 저요? 네 스물두살이라니까요 아 저랑 동갑이네 네 음 친구였네요 네 우리 말은 아직 놓치면 안했죠 네 저도 놓을 생각 없었어요 아 그래요? 미안해요 네 아이고 시작했다 오셨어요? 네 아 좋아요 아 저 진짜 이번에 키리합니다 아 봤는데 헷갈린 스펠이 조금 무섭네요 김보경이 누구에요? 제가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샀어요 네 아이디를 아 네 에? 뭔 소리야 이게? 뭐 지진 났어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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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좀 좀 안 떨어져가지고 천장에 형광룡이 떨어져가지고 내 배와 함께 사라진지 오래다 지진 난 줄 알았어 저 얼마 전에 여기 지진 나가지고 아 예 맞죠 지진 난 줄 알았어요 난 이 왕자들의 전설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죄송해요 방금 때 저도 아 씨 까지 나왔네요 나도 모르게 괜찮아요 아 근데 이 볼론즈도 진짜 룰을 못하게 못하네요 와 CS 저 캐리 갈게요 요번바 장난 안치고 네 지금 미드 라이너가 예예예예 잠깐만요 아니 뭐하나 아 미드 빵테구나 네 미드 빵테 지금 봐봐요 미드 라이너 봐봐요 빵테 개바르고 있죠 숨도 못 쉬잖아요 지금 질질 짜고 왠지 오오오 빵테 오오오 흠 불타시네요 네? 불타시네요 아 빡세 전 전멸 전 전망 없잖아요 뭐야 아 저 지금 미드 갱 4번 당했거든요 4명이요? 이거 미드 밑에 쪽으로 와닿아 줄 수 있어요? 지금 아 진짜 이거 내가 보기에는 상역에도 따있을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아 미드 갱 4번 왔어요 지금까지 아 이게 뭐야 걸렸다 걸렸다 잡았다 잡았다 주먹만 맞추면 잡았다 아 히카링 바텀이에요 오에 바이센스 저 미드 실스럽죠? 스스로 인증되죠? 저 시즌 마스터 지금 450점 아 원래 갱플 궁이 제일 좋은게 뭐냐면은 지금 서포시시죠? 네 원래 6렙 되자마자 쏘는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잡아볼래요? 잡아볼래요? 맞춰봐요 그거 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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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 썼어요 가봐요 아 아 이즈리얼 기전이 안받던거 저 미드 왜 미드 빵템은 안보여요? 빵템 안보여요? 네 네 갈게요 빼고 갈게요 어 야 뭐야 아니 이거 또 싸? 그냥 아 빵템 안보인다 했는데 아 뿅 네 왔네 아니 바이가 때렸으면은 한명은 죽였어요 아니 근데 방금 전에 으앙 이거 애교부리는거에요? 아 제가 그랬어요? 예 아 자제 좀 해주세요 네? 우리가 그랬구나 이게 빵테 노고 아 나도 모르게 의왕 이렇게 귀여운 척하는건 상관없어요 제가 폐진을 아까 나도 모르게 하는건 상관없어요 오 잘하시는데? 아 당연하죠 여기는 진짜 여기는 내가 계란 까먹으면서 하고 막 고무장갑 끼고 해도 여긴 이겨요 여기 밑에였네 아 진짜 아 좀 쌓아볼래요 궁 있어요 아니 아직이요 쌓아봐요 아 지금 라인 밀었구나 에코 에코가게 에코가 에코가 흑 피카쿨 가요 궁 쓰겠죠? 에코가 아 아깝다 오 궁 쓰겠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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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가나? 설마 여기서 가나? 갈 탕 흘러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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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삐! 뭐하는데! 크흑 아 지금! 아! 아아! 와아! 자 로밍 갈게요! 호흡 선수를 해줘요! 뒤에 뽀삐해요! 더블킬해요! 사봤다 이건 다 땄다! 이건 다 땄다 진짜! 아아! 으흑 잡았어요! 잡았어요! 다이요! 잡았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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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코아이네. 괜찮아요. 잘했어요. 고랜드 일치고 되게 잘한거에요. 그 정도면은 거리.. 할만했는데 예, 골드 1치고 잘한거야, 정도면은 잘했어, 잘했어요. 저 튼포 나왔어요. 캐리할게요. 아, 진짜 믿어요, 진짜. 아, 아깝다. 거, 어잉? 에, 에쉬? 저 궁 있거든요, 궁 있거든요? 시간 끌면서. 궁 있어요, 나, 궁 있어. 잠깐만, 이거 하나 해? 도와줘야 되는데? 에쉬, 몇 미니? 자, 궁 뿌려줄게요. 열면은, 열면은 뿌려줄게요, 열면은. 잡았다. 다 잡았다, 다 잡았다. 이거 다 잡아줘야 돼. 아니, 저걸? 내가 믿네? 오 마이 갓. 쭉 가요, 쭉 가요, 쭉 가요. 로밍 갈게요, 로밍. 네, 네. 로밍 갈게요, 로밍. 자, 슬슬 싸워요, 슬슬 싸워요. 들이대면서, 집 못 가게 해서, 레오나 걸어서. 그냥 냅두면 안 돼요, 이거는. 와우, 잡았어요, 잡았어요, 가고 있어요. 싸워요, 계속 싸워요, 믿고 싸워요, 믿고. 네만 잡았어요, 최소. 하나, 둘. 프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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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렝 아아,,,... 아 저 그건것까지 믿어요 저, 게임 블랙크 하나만큼 진짜 저, 진짜 있는데 전발 있어요 전발? 쯔쯔 쯔쯔! 그쏠쯔! 이속바랗는데.. 이건 위이랑 펴졌으면 좋았는데 다 보고 있잖아 잡아! 미드! 미드! 미드 가야 미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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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봐라! 이니치 지렸죠, 방금? 나쁘지 않았죠? 아, 어때요? 방금 이니치 괜찮았죠, 저? 네!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게임 플랭크는? 야, 딜탱커잖아요, 딜탱커 저 전멸 들어왔어요, 침착하셔야 돼요! 영원한 골드예요, 영원한 골드! 영골! 아... 정맞았어... 집 갔다올게요 열면 돼, 지금도 솔직히 열면... 따라 들어오면 저 때문에 다... 흐우, 이거 죽었다... 와, 이거 뺏어야 되는데... 저 밀어요, 끝까지 저 밀어요, 저 포탑, 미드포탑 있어요! 뽀삐 합류 너무 늦고 있어요, 지금, 뽀삐! 괜찮아요, 포탑 안 나가서! 포탑 안 나가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슬로우, 슬로우! 엘씨 뭔데? 아, 너무하네, 진짜! 엘씨는 아까부터! 좋아요! 슬로우, 슬로우, 지금 나옵니다! 엘씨, 어... 아니, 엘씨는 이승이 짤려, 바텀에서! 어메... 어, 날려 버렸어... 무리에서 들이댈 필요 없어요! 아.. 아아... 오메 가아... 와 질 모자라네 지금 다 잡을 수 있는데 아 아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있어 아 질 좀 모자라네 용웅만 떴으도 다 목살을 만들었겠는데 저 궁 들어왔어요 궁 들어왔어요 궁 들어왔어요 궁 들어왔어요 다시한번? 바이궁 바이궁 바이! 바이궁! 바이! 전면 없어? 고와이네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trustees 음 저 살려줘요 여기여기여기 여기 에이! 어 뭐야 얘 워! 어! 에씨! 에씨 없이 안 차려! 아하하하하 아 이거도 제가 지금 먹을 수 밖에 없어요 다 이해해주세요 알죠? 흐핳 요즘 힘피가요 근데? 아, 뭐라구요? 요즘 인피 가요 이거? 누구요? 갱플랭크 인피! 갱플? 아 인피 가겄지 특포가 않은건 봤는데 막으면서도 충분해요 지금 19대25 지금 제가 유일한이 약간 희망인 것 같네요 지금 에쉬 이상해요 조금 거절하세요 거절 거절하세요 저 믿고 거절하세요 알죠? 저 믿죠 아직? 아 네 저 아직 아무것도 안 되겠어요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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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찜찜 저한테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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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니가한테 싣기도 어려웠는데 아 이걸 이걸 먹으면 내가 그럴려고 그런게 아니라서 아 괜찮아요 얘 정진맞는데? 어? 또 에쉬 또? 아이고 에쉬 죽이면 다 없어요 진짜 빼면서 나만 믿으면 진짜 이겨요 진짜 나만 믿어요 에쉬 보지마요 알았죠? 에쉬 버려요 진지하게 하려면 이거 진짜 싫어해요 이거 게임이 아니 저만 말 한때는 그냥 에쉬 버려요 알았죠? 에쉬 버려요 에쉬 보지마요 그냥 네 에쉬 궁? 에쉬 궁?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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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쉬 궁 뭐하는데 에쉬 궁? 에쉬 궁 야 바보야 야 바보야 야 바보야 와 질이 약간 모잘라요 지금 아 약간 모잘라 약간 이만 뱀기만 맑기만 인피 nam 뱀어 연추 빼요 2번! 좋아요! 스무스하게! 이거 인피만 남아 쓸 수 있어 진짜! 아니 이거! 인피만 남아 저 믿어요! 믿어요 지금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 믿고 있어요? 네 나만 믿어요 애들 진짜 핵노답이에요 이번판 진짜 무슨 사안이? 집중해요 우리 알았죠? 집중하면서 네 제가 보토로 가면서 존나 쎄거든요 갱불 이제 존나 쎄요 빼요 이거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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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 안좋아요 진영이 안좋아요 좋아요 스무스해요! 인피 담으 킬에 빠세요!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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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밸면서 야 다 뭐야! 이즈룬 킬에 빠지 말고 나도 쥐요 오케이 쥐었어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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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 2대2왕 나쁘지 않아 숨으세요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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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요! 아 너만 담았한테 한거 아니에요 애쉬는 버려요 그냥 남은 팀한테 한거에요 지금 오오오 봐봐요 저 믿으라고 했죠? 오오오옶 개쎄 개쎄 7렙 믿어요 4대 5에요 열어도 돼요 이런거는 현장 17렙인데? 애쉬가 거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질수도 있어요 하이탈을 면은 지금 내가 궁이 없어서 자 일단 저 드락사르 이따 200원 드락사르 200원 봐봐 이제 애쉬는 나한테 양보하잖아 CS를 자기도 아는거야 일단 이쪽은 모여 바텀으로 모여 아직 바로 안빠졌으니까 빨리 지금 천천히 천천히 바로 빠졌나요 지금? 할만해요 열어볼래요? 애쉬님 온다 온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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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존나세요 지금 갱플 존나세요 지금 천천히 타이킹하면서 이겨요 무조건 이겨요 아 탈진 걸려가지고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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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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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먹혀요! 어 이거 뽀삐 가네! 잡아요 이니쉬 걸렸어! 잡아요! 잡아요! 이줄료를 잡아요! 아이고... 아이고... 못 붙여요! 못 붙여요! 바로 쳐요! 바로 쳐요! 바로 쳐요! 애쉬 뭐하는데! 애쉬! 애쉬 뭐하는데! 짓 가고 있네! 애쉬 뭐하는데! 짓 가고 있네! 이거 전화 뺏기겠냐? 진짜! 아이 뭐하는데! 아이 뭐하는데! 진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방금 침착해요! 죽밥이에요! 이거 300원이에요! 덜 하는 300원! 다 잡을 수 있어요! 마무리에요 거의! 밀어요! 라임 밀어요! 라임 밀어요! 라임 밀어요! 탑부터! 민민 탑 다 밀어요! 탑 잡도 한 명호! 누가 더! 아이 씨 있어! 우리 말해요! 여기까지 빼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한번 조금 더 푸쉬해! 근데 깰 수 있을까? 20초씩 납길놨는데 안될것 같기도 하고 안 될것 같기도 하고 군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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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 건 빼요! 본라인 한번만 저리 가볼게요! 본라인 한번만 참아요! 나 궁있으니까! 못먹기만 하면 돼! 못먹기만! 애들 운영이 좋네! 여기 티어 어디야! 먹을 생각이 없는데 애쉬는 가요? 가요? 자! 야! 컨텐츠! 어! 뽑혀요! 좋아요! 한대요! 한대요! 애쉬! 애쉬 혹시 해요! 애쉬가 짐 막으라고 해요! 짐 막기 찍히는 개급이에요! 거의 지금!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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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테 스킬만 빠졌으면 제가 다 잡아볼게요! 빵테 스킬만 빠졌으면 다 잡아볼게요! 거의 빵테 진짜 지방은 3번번이라 하자 진짜! 뭐야! 뭐야! 어! 뽑기 뭐하는데! 따라 추노해 추노! 추노 추노! 추노! 추노해!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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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너무 느려! 한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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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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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 육! 뭐여! 육! 육! 뭐여! 요 레드 먹을래요? 육 먹어야 돼! 애쉬! 우세! 애쉬! 무비?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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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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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한명 더 자르고! 저거 못따래 저거? 와 저거 못따래! 이거 트윙커트 담아 터졌으니까 잡아야돼 진짜! 야! 빼요! 빼면서! 카이팅하면서! 카이팅하면서! 카이팅하고 살려주면서! 좀 살리라고! 좋아요! 버티면서! 애쉬 또 죽었죠? 애쉬! 와 애쉬같이 무다 없을무해 진짜 답답이네 진짜! 와! 애쉬 대박이네! 야 살려! 못벽여! 저번에 여기 좀 가요! 버티너! 버티너! 진찍하라고! 뽑힌 세 번 뒤로 나 지금 아니! 잡아! 유즈리알! 아니! 누군! 망았어요 망았어요 x3 좋았어요 좋았어요 한번도 버렸어요 ㅇㅋ 어! 다음부터 미안해요! 형 미안해요! 아니! 글쎄 가고있어요 이즈년 비정 미드 억제가 안나왔어 다행히 이겼어요! 구웨이 이겼어요 진짜! 애쉬 뿌텔만 나면 돼 진짜! 애쉬 또 바텀에 구워먹으러 가고잉 이거? 짜르면 이겨 짜르면 이겨 짜르면 짜르면 아니 아니 왜 저끼 밀쳐 왜 호흡이 이렇게 안맞아 왜 호흡이 안맞아 빼요 뿌피 느낌 안좋아 바텀 애쉬 살리면서 다 부셨네 또 버티메 있어요 탑라인 좋아요 발원 나가는거 막하면 돼요 오케이? 대답하세요 본명 복차 오케이? 네네 좋아요 바로 쳐요 바로 쳐요 바로 쳐요 바로 쳐요 바로 쳐요 바로 오세요 마지막 찬스에요 깔핏에 궁틀어 갑니다 마지막 찬스에요 리쉬하고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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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스무스하게 싸우면 이겨요 이겨요 싸우면 천천히 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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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은 우리편 어차피 그쪽 게임 말고 할거 없죠? 시간 별로 없죠? 네 그럼 좋아요 남는건 우리편이 남는게 시간이잖아 그쵸 빼요 그냥 쭉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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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빼요 빵트 딱 깠어요 노답이에요 아직 남는게 시간밖에 없는 사람들이니까 빨리빨리 해봐라요 그냥 오호 저 실드좀 잘해주세요 실드 920초에요 한타 열어야 될지도 몰라요 마지막 싸우면 될지도 몰라요 네네 어 가인은 몇명이야 도대체 자 지키면서 뭐해 바텀 하러고 바텀 와요 바텀 와요 와요 이겼어요 이긴거 같아요 이겼어요 이긴거 같아요 미카엔 나이스 미카엔 자 이거 막을 수 있어요 이거 이길 수 있어요 막아요 막아요 바텀 움직이다 부터 움직이 나갔어요 바텀 움직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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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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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 어제 바론이나 지금 우여 없잖아요 지금 그죠 나 당허받아 된단 소리잖아 ㅋㅋㅋㅋ 욱낙 VISTA 와 애들 저번에 진짜 다 쓰네 코피 따라가 민우야 잘 보면서 좀 죽어라 이 새끼들아 따라가요 그래 따라가요 죽어요 그 못 쳐 따라가요 박상영씨가 할 수 있다고 엑시구 꺼지라 인마 아리 집으로 가 일단 지켜요 집 집으로 백두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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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죽었어 词 막아요 일단 막아요 아 죽嘘어 네 깠어요 집에 잠깐만 귀마가세요 잠깐만 귀마가세요 마았어요 네네 와 아근데 다 여기 진짜 이거 어차피 오이홍이랑 바로 멀었으니까 진짜 잡으세요 막으면 돼요 막으면 돼요 어차피 레오나드 멀었어요 와 캠프 진짜 세네 엄청 세네 뭐야 아 뭔데 이거 이거야 막아 이따 발타벅지게 아아 아씨 아아 저 발전이 저 저 바라고요 저 바라고요 저 이제 나왔어요 애쉬가 다 잡을 수 있어요 애쉬가 다 잡을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애쉬가 갈등하세요 밀리언 때리고 있니씨 아니 밀리언지 그만 때리고 뒤에를 넣으라고 이거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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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언 막아 미니언 막아 미니언 막아 미니언 막아 이거요? 뽀피 펌프셔요 펌프를 치라고요 펌프를 뽀피한테 쉬는게 나갈 때 쓰지 말고요 잡아요 아 됐다 아 미안해요 화장실 아니 괜찮아요 야 아 아이 뽀피야 씨 괜히 저게 하나 자르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원 다 인정해요? 아니 여성분 인정해요? 네 네? 괜히 바로 막으라고 하나 자르면은 하나 자르면은 진다고요 열어요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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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다 삐다 자려 열어 열어어 열어어 에쉬 뭐야 에쉬 뭐하냐 에쉬 뭐하냐 에쉬 뭐하냐 에쉬 뭐하냐 에쉬 뭐하냐 다 뺐어요 에스키 에쉬 에쉬 아아 어이상 취법 추가 다음날 이거 끝났다 흐흐흐흫 아니 최선은 다 했어요 아 다 했어요 최선 다 했으면 됐어요 멋있었어요 아 네? 멋있었어요 아 뭘 멋있어요 그런 말을 듣는다고 제가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열심히 해서 멋있었다고 한건데 아 좀 기분이 좀 좋네 아 근데 진짜 멋있었어요 아아 열정을 다 해주셔가지고 아아 토큰에서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잘했죠 에 잘하시고 멋있었어요 근데 진짜 멋있었어요 진짜 네? 아잇 그냥 최선을 다 했잖아요 열심히 멘트가 약간 좀 그러는건데 약간 좀 약간 좀 방송용 멘트인데요 네? 혹시 방송하는 분이에요? 저요? 엄마? 아 뭐야 여기 뭐 이상한데 저요? 방송이요? 아니요? 안한대요? 네 아니죠 네 아아 안녕하세요 아 나 이상한데 납치당이네 에휴 에휴 아아 아아 아 근데 진짜 아흠 보통 게임하면 답이 그냥 썰앉치고 막 하거든요 진짜 맞게만 판? 아흫 네 아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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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흠